children sometimes see and say things to please adults. 아이들은 때때로 보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뭐하기 위해? 성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플리스는 이때는 봉사로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야. 부사전용법 중 목적이지. teachers must realize this. 선생님들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라는 건 아이들이 자기가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분 받고 싶어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the power it implies.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힘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것을 암시한다. 이 힘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teachers who prefer that children see beauty as they themselves do are not encouraging a sense of aesthetics in children. 잘 분석해야 돼.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되면서 문장이야. 그 다음에 공사는 예고. 선생님들은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고 있다. 미적인 감각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고 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이지. 선호하는 선생님이지.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그들이 그들 자신이 보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선생님들. 이 말은 뭘까? 선생님의 관점대로 저게 올바른 행동이야. 저런 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저건 아름다운 거죠. 저건 올바른 거죠. 라고. 내 관점대로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겠어. 오 그래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저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토다니냐.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짜증나겠지. 내가 보는 식대로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선생님. 이걸 말을 하는 거지. 뷰티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지. 지금 내가 올바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나하고 관점이 똑같은 아이들. 말을 하는 거야. 다시 해석이 되니? 보통 설명하면. 선생님들인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지. 아이들이 그들이 보는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미적인 감각을, 감각에 대한 용기를 붙들어주고 있지 않다. 그 말이야. 미적인 감각을 길러주지 못한 거잖아. 아이들이 집 한의식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they are posturing uniformity and obedience. 그들은 오히려 포스터는 기르다. 조장하다. 조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uniformity는. 획일성이라는 뜻이거든. 획일성과 오히려 복종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자, 오직 이런 아이들만이 어떤 아이들. 선택하고 평가하는 아이들이지. 포 댐셀브스는 스스로 혼자서. 스스로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이들만이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미적인 취향을 발달시킬 수 있다. Just as becoming literate is a basic form of education. 그러니까 becoming 이게 동영사가 주어거든. literate는 그냥 읽고 쓸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 요새 literate가 나랑 이렇게 논하게 되더라. 그래서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인 것처럼. 핵심적 목표 중 하나. 모든 창의성 초기 아동 프로그램일지. 창의성 초기 아동 프로그램일지. 아동 프로그램 중에서 초기 좀 빨리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 자, 이거 하나는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 추구장서가 나왔으니까 보호로 쓰인 거지.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능력, 어떤 능력?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attitudes,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해볼까? 헬프, 새끼동사, 영출드러, 새끼목적어, 디벨럽, 새끼목적보, 왜 이렇게 했어? 헬브오인식에서 쓰이면 목적보호자래, 동사원형, 소보정사, 둘 다 가능하게 되는지. 이 형용사를 못 보르고. 자, 태도뿐만 아니라 이거 감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ach child has a right to a personal choice of beauty, joy, and wonder. 각각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권리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엄마에 대한 권리인데 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기쁨, 그리고 이건 경이로움이지. 경이로움에 대한 개인적 선택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에스테틱 디벨러먼트, 테이크 스플레이스, 인시큐어 세팅스, 프리 오브 컴퓨티션, 엔드 에덜트 저지먼트. 미적 발전은 일어난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떤 안전한 환경에서? 원모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환경이지. 경쟁과 성인들의 판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예쁜 받지 받을 이유가 없지. 예쁜 받기 위해 행동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자유롭게 아 저건 아름답네. 저건 별론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예쁜. 그렇지. 이번이지. 다음은 예쁜. 감사합니다.